검은색과 흰색의 체커보드 무늬 한가운데 빨래방 드럼 세탁기 뚜껑이 있고 그 너머로 아무도 없는 빨래방 풍경이 보입니다. 그 공간 안에는 위로 3대, 아래로 3대, 총 6대의 세탁기가 있습니다. 그 중 아래 칸 가운데 세탁기 문만이 열려 있고 빨래감이 밖으로 쏟아져 있습니다. 바닥에는 흰 수건 2장이 떨어져 있습니다. 이번 공연 세탁기 문은 이상과 현실, 과거와 현재, 꿈속 세계를 연결하는 폭로를 뜻합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